리알투에 오신 것을 환영을 준비하십시오. 영웅을 선택하십시오. 1. 공격이 시작됩니다. 테레이스 테레이코다. 누가? 주인공. 공격이, 유니히 자리와lando 님. only%를 Habi. 영웅을 선택하십시오. 여기 다 실생이 있긴 한데. 얄아. 지금 실생이 있긴 한데. 이번주 안으로는 1.5를 배불러가십시오 빗mart 퍽 신선한 에스테이 그리 스킬 왜 스킬 얘 시그마 못 빠지 포쿠궁도 빠지 포쿠궁도 빠지 2층 요구 조심 포쿠궁도 빠지 포쿠궁도 빠지 포쿠궁도 빠지 고맙습니다. 2층 리퍼 2층 리퍼 아니.. 뭐야 이거?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2층 리퍼 2층 리퍼 아 저거에 죽을게 아니긴 한데 아 그만 제발 아 재장비 한번 아 재장비 한번 아 안 보여 쟤 아 우리 방할 때 오구 디호그에요 디호그 오른쪽 호그에요 알면 없다 정맨 호그 꿀팡 대워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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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소리 다운소리 아 제발 앞에 안 죽었어 아 진짜 안 죽어 다운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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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로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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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탱키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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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아... 리플레이 보고 있어요 이게... 감돌이 이렇게 쓰는 사람이 없다네? 야 근데 좀 이상하긴 하다 야 좀 이상하긴 하다 근데 어 에임이 야 좀 어? 공연 재밌잖아 하나 해보자 널 바꾸지 말고 어? 과도 왔는데 지하에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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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층 간다 2층 간다 2층 간다 한 대 위도우 나 오늘 위도우 아 이거 빼보지? 깔아보진? 아 아팠다 코어 그래프 있다 아 저 안쪽인데 이거 방 안해버리 야 뒤에 위도우 우리 기지 쪽에 위도 위도우 왼쪽 위도 아 시마일 밴 아 겐지 개피 겐지 개피 아 까지 하나 안가도 서로 상대 위도우 없이 위도우 아 씨 아 위도우 안 된다 포인트 밟을게요 괜지 반피아인교 여타가나? 오른쪽 오른쪽 왼쪽에 겐지있다 나 보러갈게 아이고 위로보세요 아 위로보세요 이쪽에 뭐있다 위에 층 엑소 엘트 오른쪽 멜트 케일이긴 한데 와 이거 뭐야 이거 꼬끄럽다 와 뭐야 이거 오 가만한 거 스킬 나이스 잘 늘렸네 야 잠시만 보통 이렇게 안 멈추는데 이미 이것도 다 벽뒤 있는데